야, 갑니다, 자. 야, 갑니다, 자. 역시. 됐어, 이제 할만해. 이지도는 피는 아무래도. 뭐야, 이거. 야, 그을만이야. 뭐야, 이거. 자, 파이팅. 저기 미안한데, CG로 내가 뺏으려고 한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너무 더러워 보여서. 정확히 들어갔어, 정확하게. 정말 정앙 받을 거다 봐라. 나랑 미리 얘기했다. 미안한데 우리 둘째 형이 한 번도 못했거든? 둘째 형. 우리 둘째 형. 자, 갑니다, 준비. 유진을. 뭐야, 뭐야. 야, 영훈아. 야, 영훈아. 야, 영훈아. 그거 아니야, 저. 자, 루키에서 첫 번째 게임은. 이게 아니야. 강현이는 정의. 유진이 받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 내가. 가운데 앉고. 야, 잘 춥다. 우리 유진이랑 성공 잘 춥다. 약간, 약간, 약간. 약간 춤추는 것 같아, 춤추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유진이 근데. 유진이 충격받았어, 지금.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유진이 왜 그거 들고 쳐. 아니, 그걸 들고 치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유진이 잘 춘다. 아, 느낌 있네, 느낌 있네. 상처받는데도 춤을 잘 춘어. 자, 우리 다혜이네 가족 노래 부를 수 있는 개들입니다. 춤추는구나, 유진이. 춤추는 잘 춥니다. 잘 춥구나. 자, 다혜이네 노래. 박수로 청해. 등장합니다. 당통을 맞아. 신나게 해주세요. 아, 되게 좋아, 좋아. 아, 이 정도가 좋아. 아, 이 정도가 좋아.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한 마음 돌아보면 그대 여신이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아 멈추어다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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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우리 다연이가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는 누가 부를지 이번 대결은 가족 간의 단합력을 뽐낼 수 있는 세 글자 줄줄이 마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한 글자만 공개된 세 글자 단어를 보여주면 가족끼리 차례대로 한 글자씩 말하면 됩니다 탈 물 철 대답을 못하거나 들리면 그 가족은 바로 탈락 남은 가족들끼리 대결을 이어가면 되는데 우승팀에게 코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 게임을 우리 편해요 제가 공개된 글자를 얘기해 드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두 글자만 채우면 되니까 정답을 먼저 외친 팀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츠고 무조건 정답 외친 팀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이겁니다 정답 빨랐죠? 이겁니다 정답 빨랐죠? 시작 고학 교 정답 고학년 시 학 교 신학기 신학교 있어 신학교 있어 신학교 시작 청 학 동 시 학 시 학 신학다 신학당 신학당은 없대요 저요? 저요? 시작 대 학교 대학교 되죠 시작 대 학원 중 학 학교 중학교 소 학 교 초학교 되죠 시작 장 학 금 장학교 재밌다 이거 시작 장 학생 장학생 되죠 시작 별 학 땅 별 학 땅 자 태진이는 100점 오케이 감사합니다 무조건 틀려도 무조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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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하나 우 뭐하냐 뭐하냐 시작 미 나 유 미 나 유 준비 시작 산 양 유 사냥 유 아 이미 끝났잖아 유 아이 이름이 안 돼 장신 혜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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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네요 이런 거는 서로 확인 안 하기 이런 게임을 지는 건 내가 자존심이 용서를 안 해 상의한잖아 그치 상의한잖아 그치 아니야 뭘 상의해 형도 다 상의하는 거 다 들렸어 자 갑니다 준비 너무 내가 낙은 낙은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지 형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렸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빠르게 외쳤다가 틀리나요 아시겠죠 준비 요거입니다 정답 시작 하나 하나 고 고 주 땡 대답 고 주 파 고 고 고 고 한 주 있 안 주 meant 안. 주. 인. 안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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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소. 주. 병. 시작. 맥. 주. 병. 맥주병 되죠. 맥. 주. 잔. 맥주잔 되죠. 양. 주. 병. 양. 주. 잔. 맥. 주. 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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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하자. 먼저 정답 안 해도 돼. 우리 영정이야. 자. 우리 영정이야. 우리 영정. 이번엔 300원 타임. 오케이. 300원 타임. 자, 300점 걸고 한 번 더 합니다. 아. 아. 300점 걸고 다시 합니다. 이게. 이겁니다. 자. 여기. 여기 아니죠. 정답 해야 돼요. 정답. 정답. 차. 동. 차. 자동차. 자. 장. 자장면. 자. 점. 그렇지요. 자. 니. 동. 오, 좋아요.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자. 둘. 셋. 네. 방을 써야 되죠. 옛날 말이에요. 자. 전. 차. 자전차. 자. 오. 림. 사람 이름. 아, 체 이름이잖아. 그룹 이름. 명칭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달아갈게, 달아갈게, 달아갈게. 시작. 자. 하나. 감술, 셋. 연. 자. 다. 뭐야, 왜요? 자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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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물. 셋. 자윤사. 저희됐어요. 자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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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팀 홍보. 자윤사. 민주공화국 옛날 이름이. 근데 이제 콩고 아닐까요, 그러면? 자이래! 자이래가 되면 그게 아니라... 아니, 자이래... 일로 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이른데... 이거는 자이래. 재미야. 근데 그러면 또 고구려 이런 건 되잖아. 콩고 민주공학은 맞잖아. 안 되지 않을까? 영어사전 자아!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사전 자아!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니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입주시네. 됐어. 우리가 생각이 안 들어. 자이래가. 영어사전 자아이래. 됐어. 오케이. 자아이래. 됐어. 오케이. 아니, 근데 둘이 자아이래를 어떻게 알았는데. 알죠, 나 옛날에 세계지도 보면서. 아니, 저기요. 정확하지. 이거는 정의 가지고 있어. 시작! 정의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자아! 금! 성! 자금성? 자아. 수. 민. 자스민. 그 자아 아니잖아. 자스민. 자스민. 외국어는 경기자대. 경기자대. 아,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아, 쏘리. 아, 제발 쏘리. 아, 안 나가. 아, 쏘리. 경기가 가능합니다. 아, 쏘리. 야, 다 됐어. 정답. 아니죠, 그러면 땡이에요. 수건이에요, 수건이 아니라. 수건! 수건을 다 물고고! 여기 어디 와가라, 너. 사춘기,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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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그럼 먼저 정. 아, 진짜? 가르치 준비해라, 찌는 거야? 아, 찌는 거야, 무조건. 가르치 찌는 거야? 자, 준비. 그리고 문제. 주세. 시작! 자, 이겁니다. 하나. 시작! 자, 이겁니다. 하나. 수. 정. 과. 시작! 화. 정. 문. 화정문. 우리가 이겼다. 화정문. 홍고에. 홍고 문주공화구 화정문. 홍고에. 홍고 문주공화구 화정문. 홍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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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다가 한바탕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에이 아, 테스형 아, 테스형